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9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뿐 아니라 여러 공공시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들이 사실상 폐쇄된 곳들이 참 많죠. 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라든가 여러 행사 모임 등이 줄줄이 취소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는 참 특히나 타겟으로 삼아서 마치 정부의 어떤 방역에 따르지 않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형 교회들은 매주 드리던 예배를 온라인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로 대체한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저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8일자 기사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번 주 12일, 이번 주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2주 뒤로 미뤄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이러한 기사인데 저는 저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한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2주 뒤로 미뤄서 지키겠다? 이것은 굉장히 코미디가 아닐 수 없죠. 이것은 마치 나의 부모님, 아버지 생일이 1월 1일인데 내가 뭔가 바쁜 사정이 있으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한 달 뒤로 미뤄서 우리 아버지 생일을 기념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12월 1일인데 그냥 내가 바쁘니까 아버지 재산날을 한 12월 15일쯤으로 바꿔서 지키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해마다 부활절은 날짜가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4월 12일입니다. 이게 양력하고 음력을 조금 혼합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매년 춘분 후 첫 만월 후의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100% 성경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은 언제 정해졌냐면 AD 325년 로마 제국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자라고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천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지켜졌던 전통이죠. 그래서 올해 부활절 날짜는 4월 12일인데 이 4월 12일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주 뒤로 밀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8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그리고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등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중대형 교회 10여 곳이 올해 부활절 예배를 2주 뒤로 미루기로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 그리고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는 각각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부활절 예배는 26일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20일에서 25일로 연기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7일 오후 기준으로 현재 부활절 예배를 2주간 연기하겠다라고 결정한 교회는 리스트가 이렇습니다. 지구촌 교회, 우리들 교회 그리고 경기 화성에 있는 예수 향남 교회, 와우리 교회, 신나는 교회 또 성남에 있는 성남 금광교회, 창조교회, 불꽃교회 또 수원에 있는 더사랑의 교회, 안산중앙교회, 군포에 있는 새가나안교회, 고향에 있는 새한교회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일교회 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교회들은 스스로 이단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이 별게 아니죠.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뭔가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임의로 뭔가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임의로 빼버리거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뭔가 왜곡하고 비틀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해진 부활절의 예법이 있고 날짜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어떤 의지로 바꾸고 변경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어떤 대부분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보통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신약. 풀어서 얘기하면은 옛 언약, 새 언약, 모세율법, 그리스도율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한 어떤 하나님의 개명, 언약, 말씀,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면 축복과 구원 그리고 죄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라는 법이 있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죄는 어떤 씻김을 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와 관련해서는 10개명 중에 4번째 개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뭔가 거룩해지고 또 죄삼이 주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파스카, 즉 6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 6월절 날에 뭔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뭔가 죄삼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약속이 또 있는 것이죠. 또 역시나 12일로 정해진 이 부활절도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겠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귤의 법은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써 나는 축복을 받는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죄삼을 받는다. 나는 장자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러한 말씀, 귤의 법들을 절대적으로 여겨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내 사람이 목사의 생각대로 어떤 성도들의 의견대로 임의로 이러한 것들을 날짜를 바꾸거나 변경한다? 글쎄요. 저는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나 성당이나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이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저 로마 제국 시대로까지 올라가면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게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왕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AD 60년경인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AD 100년, 200년, 300년 초반까지 AD 313년에 밀라노 칭령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허락이 되기까지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엄청난 핍박에 시달렸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에 있는 묘지입니다. 동굴을 판 듯한 그런 묘지에서 그 어두컴컴한 아주 무시무시한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보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예배인데 글쎄요. 오늘날 이렇게 예배일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12일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온라인 예배라든가 온라인 생중계 또 가정예배로 대체해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역시나 많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뭔가 지혜를 모아서 좀 한국 교회가 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